아까 진영이 형이랑 하시는 거 봤어요 개발료수? 우리도 5원을 해야 돼 기대 있으시면 안 돼 오 형들 나온다 이번에 나이스 나이스 뭐야 여기 다 금암클럽이야? 저 괴로워 아니야? 저 괴로워 저 괴로워 저 괴로워 에이스 왼쪽 왼쪽 화이팅 화이팅 괜찮아 괜찮아 화이팅 상대 몇 대 몇 차냐? 초치 파이팅 그건 너무 짧게 짓을란 거 아니었어 어이 씨 그치 과감이다 양랑은 잘한다 살산이야 살살이야 살살 나도 못한다 아 좀 중요하고 있어요 라키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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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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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파이팅 어우 성민인 줄 알아 근데 생각하니까 말하지마 응? 응? 뭘 말해 파이팅 나이스 야 오빠 좋아 형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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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 지금 불렀다 국략폭 나이스 천방클럽 김성환 씨 천방클럽 김성환 씨 아니신가요? 지금 가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얼마 걸려? 우리 쪽으로 바로 나이스 오 코스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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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엄청 좋아한다 화이팅! 개 잘한데? 형님 오늘 왜 이렇게 잘했냐? 근데 오늘 엄청 좋아? 음악. 막 먹는 것 같은데? 나이스. 오! 천만클럽! 천만클럽! 나이스! 대단하네요 왜 이렇게 잘해 나이스 와 오늘 혼영이 달라 어떻게 잘해 어떻게 잘해 16대로야 16대로야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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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당겨졌지? 네. 지금 11시. 저기 지금 남북이 원래 1시 게임 아니냐? 11시에도 하나 있었어요. 저희도 11시 게임. 아 이게 11시 게임이냐? 네. 지금 그냥 치는 거 아니야? 아냐아냐아냐. 지금 게임을 하는 거야. 왜 그렇게 가졌어? 우리도 좀 하겠네. 준비해. 이거 한번 봐봐. 그럼 우리 다음 아니야? 몰라. 그러겠지. 파이팅! 어디 가셨어요? 몰라. 지금 19대 15야. 어디 가시나요? 형 저희 불렀어요? 형 왜 긴장하시지? 뭘 가져왔어? 자 맞춰서 줄게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파츠에서 하나 정도도 해야겠어요? 파츠에. 파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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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치워. 손 치워. 손 치워. 손 치워. 아 손. 10대 10초 7 0 긴장했어 긴장했어 둘 다 긴장했다고 그러니까 헌영이 형이 이긴다고 와 여기는 초심이네 나이스 아 헌영이 형 어떻게 저렇게 빨리 뛰냐 다리 다리 왜 이렇게 무거워지지 헌영이 형이 1점 차이요 1점 차이요 2점 차이요 4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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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고 쓴다 시합대 헛 헛 나이스 2점 남았다 23 대 10초 이게 우승각이냐 23 대 10초 이게 우승각이냐 이거 아구 쟤에 나가고 싶다 마이팅 마지막 마지막 배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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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좋 어이좋 아이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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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